오늘은 105절까지 나눠드렸어요 총 114절 중에 98절까지 했다는 거 아시죠? 99절부터 갈게요 99절 누가 나의 형제와 어머니인가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께서 밖에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건 기존 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냐 여기서 나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여 어머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혈육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형제 부모가 더 중하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애고의 마음 애고는 혈육을 나로 여기죠 몸뚱이를 나로 여기는 마음이라면 십자가의 성령 성령은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을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뜻으로 품고 있죠 이 성령을 따르는 애고 성령을 따르는 애고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그냥 이 혈육만 성령을 모르고 혈육만 따르는 애고를 혈육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죠 하나님 자녀 이 소리는 성령의 자녀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성령을 각성하고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100%겠어요 예수님처럼 100%에 가깝게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100%로 봤을 때 또 100%에 도달하려면 좀 멀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늘 이긴 자 되려고 혈육의 육정, 탐진치를 이겨내고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육의 자녀를 혈육의 부모 형제죠 얘기를 하니까 자녀가 혈육의 자녀인데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는 당신의 형제랑 어머니께서 와 계세요 이러니까 혈육의 가족들이 아니라 성령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왕국에 같이 들어갈 성령의 가족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자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진리 아버지 뜻을 밖으로까지 실천하는 그런 애고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기존 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가까이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이가 길 열어주려고 한 얘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길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내 부모 형제 여기 다 있는데 아버지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침을 주려는 거죠 각주 2번 풀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안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신앙이 더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부모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마리아도 죄 없는 존재로서 자꾸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오바죠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편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왠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위로도 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또 아이고 그랬어 하고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마리아 근데 감사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 학당 열 때쯤에 힘들어가지고 곳이 떨어지고 학당 열었는데 먼 인생에 뭐 이렇게 애고 측면에서 답이 있겠어요 학당 열고도 이 돌을 좋아해 주시는 분 만나서 기쁘긴 하지만 현상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힘든 시절에 돌아다니다가 저기 대치동 쪽에 대치동 성당일 거예요 거기 마리아 막 힘들게 거리를 헤매다가 딱 눈을 들어보니까 마리아상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대치동 작은 성당 최근에 가봤더니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리아를 딱 했는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입에서 이렇게 엄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마리아 그 상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툭 나오더라고요 엄마? 엄마? 이래가지고 졸라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 신앙이 위안된다는 건 누구보다 실감한 사람이지만 이건 신앙적 방편으로 나온 거지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다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까지 가면 대치동 엄마 아 읽어버렸네 대치동 엄마 왠지 대치동 엄마는 공부도 잘 시킬 것 같고 느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치동 엄마랑 보러 가야겠다 해서 10년 넘어 십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십몇 년 만에 갔어요 대치동 가봤더니 지난번에 대치동 한번 갔다고 했죠 갔더니 잘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이 구절은 제가 왜 인용했느냐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실천해야 나의 형제의 어머니다 이건 천국의 가족 아닌가요? 그 말씀이 잘 드러난 게 이 구절이잖아요 나에게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 크리스천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앙만 막 타오르게 한다고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여 주여 이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로 하는 믿음 그걸로 못 간다 어떤 믿음이라 가요? 믿음이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 주님하고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예요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 왜냐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성령이 임해야만 아버지 뜻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대복음에서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라고 해요? 그래야 내 말도 이해하고 아버지 말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라야 아버지 왕국 간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심판의 날에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도 했어요 이 정도면 누구죠? 목사급들이죠 목사들이 얘기를 할 것 저희는 일반 주여주여하는 애들이랑 달라요 저는 신통도 부렸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총 아닌가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너희 약한 자들아 이 마구니 새끼들아 꺼져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실천하라고 했더니 그런 맹목적 믿음으로 지혜도 없이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욕심 안에서 자기들의 예언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마귀도 쫓고요 예언도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진리대로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면 악마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은 분명히 욕심 구현에 아버지가 주신 은총을 욕심 구현에 써버린 자들은 자기들의 명예, 돈, 권력을 위해서 쓴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꺼져라 이거죠 사랑을 실천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가 아버지 뜻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데 이 은총을 쓰는 자들이라야 성령의 은총을 쓰는 자들이라야 천국 간다 분명히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요 크리스천들은요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한번 보세요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나는 어느 쪽인지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마저도 예수님 애고의 뜻이 아니래요 나는 내 애고의 뜻대로 안 살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 계시다가 지상에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의 본보기가 필요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본보기 너희도 본보기가 되어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본보기가 되어라 나도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왔다 이겁니다 자 100절 나의 것은 나에게 돌려줘라 요 구절 되게 신기해요 기존 복음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금화 한 입을 보여주면서 아 요거 도마보금 바로 보지 말고요 본문을 바로 보지 말고 저기 마태보금 22장 15에서 22절을 먼저 보죠 요 얘기가 더 상세하거든요 상세한데 도마보금은 또 맛이 달라요 차이도 느껴보시면서 보세요 마태보금 먼저 볼게요 그때 바리세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함정에 빠지게 할까 예수님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논의를 하다가요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해롭당원들하고 함께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말씀드리게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이 첨되고 구라죠 이게 뻥인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트리려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꺼리지 않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말로 물자다 그러거든요 외모가 물자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도 외모가 그냥 별벌리롭고 물자도 다 꺼려하지 않고 다 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신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카이사, 이제 황제죠 카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서 로마 당국에다 고발할 수도 있죠 선동할 수도 있죠 예수가 로마 황제한테 반항한다 또 바치라고 하면요 또 그냥 바치라고 하면 봐라, 예수도 별거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메시아는요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로마인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한마디로 메시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연모빌 수 있다는 거죠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바치라고 하면 저거 별거 아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저거 반역자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놈들이 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위선자들아 벌써 까고 시작하죠 야,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날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동전 줘봐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세금으로 내는 동전 줘봐 그러니까 대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어요 당시 이제 동전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이 동전에 여기 예전 동전에 황제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누구를 그려놓은 거고 누구 이름 써있냐 카이사라고 써있대요 그래? 그럼 카이사 거는 카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말이 하나 빠졌네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할 말이 없어서 아닥하고 떠난 거죠 엿먹여야지 하고 꼼짝없이 선문들 같은 거죠 딱 던져서 뭐라고 하든지 땡 하려고 했는데 그래 여기 누구가 그려져 있어? 카이사 그려졌는데요 카이사 건 카이사 줘 그러니까 할 말 없어진 거죠 이건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고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도마보금은 정말 다르게 이걸 활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마한 입을 그들이 예수님께 그마한 입을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 요구합니다 어쩔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황제 거는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줘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줘라 이 뒤에 말은 없었잖아요 이게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황제에 속해 있는 돈은 황제한테 받쳐라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건 뭐죠? 천지만물이요 천지만물은 하나님한테 돌려라 나의 것은 뭐죠? 나가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I am 도마보금에서 뭐라고 했죠? 돌멩이를 들어봐라 거기 내가 있다 나무를 쪼개봐라 거기 내가 있다 나 아닌 게 없잖아요 천지만물에 똑같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마보금을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I am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I am에 속한 것은 I am한테 줘라 자 여러분 I am한테 속한 게 뭐 있죠? 여러분 I am은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속해 있는 게 뭐 있죠? I am 뒤에 뭐가 붙어요? 생각이요 감정이요 오감이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감정 이런저런 감각들 말고 뭐가 있어요? I am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그럼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생각도 I am한테 감정도 I am한테 오감도 I am한테 받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I am 홀로 하나 돼서 존재하겠죠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둘로 찢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만나버리겠죠 도마보금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라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버려라는 신법이 탁 나와버립니다 재미있죠? 도마보금은요 살짝 달라요 사대보금하고 사대보금이 좀 역사적 스토리 실제 사건들 위주로 하면 도마보금은 그 사건을 살짝 틀어가지고 깨어나게 합니다 성령을 바로 만나게 도와주는 그 화두나 공안으로 활용해버려요 예수님의 실제 있었던 사건들 지금까지 쭉 그런 거 많이 보아오셨죠 각주 4번 보실래요? 이태화는 바리세파와 해로 땅원들이 예수님 시험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세금에 반대한다는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엮으려 했으나 지혜롭게 물리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다 I am 나에게 속해 있는 것 혼과 육은 나에게 돌려주어라 혼과 육을 나한테 받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혼과 육을 다 받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겠죠 다음 101절이요 참된 아버지와 참된 어머니 이게 또 맛이 있는 글입니다 특이한 글이에요 이것도 기존 복음에 있는 글하고 연결은 돼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또 나와요 도마보금 얘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기존 복음에 있는 글들에 뭔가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또 내용을 확 바꿔버려요 질적으로 숭화시켜버려요 보세요 참된 아버지와 참된 어머니 이거 느낌 오시죠?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일 거고 성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다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짐작은 가시죠? 보시죠 나처럼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까지 해야 되나요? 하는데 그게 미워한다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육신은 어때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혐오하라는 얘기는요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준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혐오하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 육신의 한계를 혐오하고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혼육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해가지고 영생으로 나아가서 천국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을 사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들은 절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만 부모인 줄 알고 그 육신을 하나 간소하다가 보살피다가 죽고 끝나는 그 운명의 존재들은 절대로 혈육의 자녀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처럼 영적인 거예요 가로에 생략돼 있지만 제가 추가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단순한 성령의 가족이 아니고 성령 그 자체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하고 좀 유실된 부분이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그리고 나의 참된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한테 생명을 줬을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가 성부라면 어머니는 성령 이런 식으로 본체가 성부고 작용이 성령이니까 시공을 초월한 본체는 성부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이러니까 이거를 또 음양으로 나눠서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게요 지금 노자에 나온 얘기들이랑 참 통합니다 지금 영생에 관련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는 죽음을 줬지만 참된 부모는 영생을 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특히 어머니 참된 어머니는 영생을 주더라 자 요 관련된 기존 복음 9절 한번 볼게요 자 기존 복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의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평화 주러 온 줄 알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쌈나게 하려고 왔다 분쟁 주러 왔다 평화가 있는 곳에 분쟁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평화는 거짓 평화거든요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평화 말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들 깨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세계가 영화에 보면 매트릭스 안에서 잘 살고 있죠 누가 분란을 일으켜요? 모피어스가 네오가 그거요 모피어스 네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 매트릭스 세계를 박살내려고 왔다 다 깨어나게 해버리려고 왔다 이 소리죠 싸우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건 아들이 아버지랑 싸우고 딸이 어머니랑 싸우고 완전 막장 드라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김치로 때리고 막 이런 막장 드라마 상상해 보세요 혈육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거다 식구가 제일 미울 거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혈육의 자녀 안에서 혈육의 자녀로서 자기 신분을 딱 정하고 혈육의 가정만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찾아온 이 분쟁이 버겁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하다 보면 이 혈육의 자녀로서의 속성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하고의 싸움을 이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나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디로 갔나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결국 뭔 얘기냐 자신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도 아버지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도 내 제자 아니다 이거 이 얘기는 예수님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아버지 뜻을 실천해 그래야 천국 가 혈육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자녀가 돼 그래야 천국 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미 천국 소속 아닌가요? 소속이 바뀌어야 천국을 가죠 지금 크리스천들이요 다 혈육의 자녀고 다 이 육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자꾸 천국의 구성원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망상에 빠지는 병이 있습니다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증거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 얘기까지 바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이걸 굳이 나누면요 앞부분은 좀 칭의예요 여기까지는 칭의예요 사도바울이 칭의 성화 영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육신의 자녀 육신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칭의 쪽에 속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야 된다 육신의 자녀 혈육의 자녀 신분이면 안 된다 신분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메고 걸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로 삼고 걸어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 스스로의 혼을 고룩하게 바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십자가의 진리를 자기가 묵묵히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육신을 초월할 수 있어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건 영화 쪽이죠 칭의 성화 영화 아닌가요? 먼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서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 성령 받아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죠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화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칭의 성화 영화 다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줘요? 성령이요 성부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다 각지 6번이에요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나에게 죽음을 주었으나 육적인 몸은 죽어 사라질 몸이니까요 나의 참된 어머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적인 몸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성부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고요 참된 어머니는 성령이다 성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이다 하나님의 작용이다 됐죠? 근데 재미있는 노자 얘기 들어보실래요? 노자가 기가 막히게 성경과 통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나는 홀로 나는 홀로 사람들과 다르고자 하니 나는 사람들과 달라 나는 먹여주는 엄마 젖 먹여주는 엄마 밥 먹여주는 엄마를 귀하게 여기네 이 먹여주는 엄마가요 우주의 도를 말해요 하나님짜리 우주의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려주더라 또 하나 보실래요? 나라의 엄마가 있어야 나라의 엄마 한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뭘 말하냐면 우리 몸뚱이를 나라에 비유한 겁니다 나라의 엄마가 있어야 오래갈 수 있다 그 나라가 나라가 오래간다는 건 우리 몸뚱이가 영생불멸한다는 거예요 몸을 길러주신 하나님이 있어야 영생의 몸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뿌리를 깊게 하고 뿌리를 견고하게 함이라고 한다 그래야만 장생부시 장생불사하는 도리가 거기 있다 나라에 비유한 거예요 이 몸뚱이를 이 나라가 안망하고 오래가게 하려면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 엄마가 계속해서 양분을 대주는 거예요 즉 뭔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참된 어머니라고 한 건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작용이겠어요? 생명에너지를 대주는 작용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생명에너지를 대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측면에서 이 성령을 대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인 예수님 성자는 결국 성령 얘기예요 성자 얘기지만 들어가 보면 성령 얘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이거 다 진리 소리입니다 요? 뭐라고 했지? 그 다음에 생명이요 결국 다 둘로 나누면 길, 빛, 진리 다 하면요 빛이나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진리 가르쳐주고 생명에너지 대주고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 성령의 작용 작용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참된 어머니 그러면 본체로서의 그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본체겠죠 하나님은 성부로서 참된 아버지 성령은 참된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습도 나왔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도마보금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노자도 항상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렀어요 현묘한 여성 먹여주는 엄마 또 다른 데서는 만물의 아버지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썼어요 노자도 예수님도 다 썼습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는 아빠 이렇게 기도했지만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엄마 이럴 때도 있었다 102절이요 잠자는 개와 같은 바리세인들 아 이거 개 같은 것들이네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화가 있을 거다 바리세인들이요 위선자를 말하잖아요 위선자들 위선적인 성직자들 구체적으로 그들은 소의 여물통 지키는 잠자는 개랑 같다 소의 여물통을요 개가 지키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처먹고 소도 못 먹게 해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소가 백성들이면 그 여물이 지금 성령이라면요 진리를 품은 성령이라면 그 진리 품은 성령 안에서 개도 소도 개나 소나 다 지금 천국 갈 키를 거기서 얻어야 되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이 개가 무슨 짓을 하냐 그 여물통을 지킨 자기가 못 먹게 소들이 못 먹게 막아놓고 잠자고 있어요 지는 지도 결국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주에 참된 군자는 숙이 치인 나를 닦아서 남을 다스리며 참된 보살은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데 바리세파들은 자해해타 나도 망쳐서 남도 망치게 하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조주받아도 마땅한 것 같다 저의 소감을 적어놨습니다 103절 반역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막아라 제목들이 다 좀 맥락이 없죠 갑자기 막 반역자들이 왜 이런 소리가 나왔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역자들이 장차 어디를 공격해올지 아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가서 황제의 자원들을 모아서 반역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실감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반역자들이 그때 반역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반역자들이 장차 어디 공격해올지 아는 사람은 복받은 거지 황제의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해 이 소리죠 각주 8번 매 순간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는 생각감정 오감을 통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도발을 곧장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깨어있지 못한 비몽사몽의 상태에서는 사탄의 도발을 알아차릴 수 없고 반역자를 알아차릴 수 없는 거죠 반역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을 거다 비몽사몽의 상태에서는 겉사람 혈육의 자녀의 마음이고 욕심이죠 겉사람 위주로 산다 그래서 사탄의 도발에 방어할 수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속사람 성령의 자녀의 마음 즉 양심으로 산다 양심 위주로 산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간파되며 곧장 제압된다 이 얘기를 주자오류 동양의 선비 주자 말씀으로 들어보면 경 깨어있어라 깨어서 양심의 현존 안에 양심의 현존 안에 안주에 있으면 성령이 양심이죠 깨어서 양심의 현존 안에 안주에 있으면 양심만에 새겨져 있는 천리 하나님의 진리가 밝게 드러나서 진리가 직관되죠 밝게 드러나서 인욕 인간의 비양심이 억제되고 사라질 것이다 진리가 분석되고 실천됨으로써 양 비양심이 억제될 것이다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양심의 진리를 직관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아버지 뜻이 실천되는 곳에서 반역자들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고요 최근 다음에 동양의 고전 최근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근담은요 유불선이 잘 녹아있는 이 경전인데 거의 경전이죠 진리의 말씀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기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밖에 도적이며 기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밖에 도적이며 우리가 오감을 통해 이렇게 유혹받는 것 사탄의 유혹이 어디서 와요 오감으로 오죠 생각감정 오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오감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깥에 있는 도적이고 내 감적이나 욕망 그리고 아르말이라는 건 이게 헛된 생각인데 망상으로 이렇게 나한테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도적이다 도적이 안팎에 다 있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해오고 안에서 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역이 안팎에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다만 주인공이 그러면 주인공이에요 참나가 주인공이 참나가 홀로 집 가운데 앉아서 또랑또랑 깨어있어서 어둡지 않으면요 깨어있어버리면 도적들이 곧장 변하여 집안 식구들이 될 것이다 생각감정 오감이 이제 반역자가 아니라 반역의 무리들이 이제 뭐가 돼요 황제의 부하들이 돼버리는 거죠 황제가 딱 지켜보고 있으면 도적이 가족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놀라운 이들 생각감정 오감이 날 유혹하고 안에서 막 본내 망상을 일으키다가 탁 깨어있었더니 아버지의 진리를 이해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생각도 지혜로 감정은 사랑으로 자비로 오감은 아버지들 실천하는 어떤 실천력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도모복음하고 잘 어우러져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04절 여기까지 해볼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거 재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 했습니다 바리세파들에게 주추로 오십시오 오늘 저희랑 기도도 하고 저희랑 금식도 합시다 하나님한테 시간 정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요 금식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지었냐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이게 복음에 이미 있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기존 복음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내가 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래라 이 얘기는요 자기가 신랑이에요 신랑이 지금 신부의 방에 있을 때 신랑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파티를 벌려라 나 있을 땐 파티야 나 죽고 난 뒤에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해 이거죠 이게 기존 복음에 한 번 보실래요 각주 보시면 각주 9번 보시면 자세한 스토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에서 17절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세인들하고 요한 제자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요한 제자들도 금식을 중시한 거예요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냐 파티를 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 금식해라 새 천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천조각을 이는 기우려고 된 천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오히려 더 찢어지게 한다 서로 이렇게 늘어나는 강도가 다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팽창력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게 그때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때도 여기서 새 부대는 새로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이 영혼은 기존 구약에서 전해오는 형식적인 율법에 맞지 않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진리에 기반한 율법 사랑의 율법 보금의 율법 이라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적 율법에 메어있는 사람들을 지적한 겁니다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금식해야만 하나님과 합의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은 각주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각주로 갔다고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는 혼과 육의 죄를 정화시키고 하는 방편일 뿐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합의되어 빛으로 성령으로 온전해진 빛의 사람 지금 예수님이죠 성자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가 필요 없다 이미 불타는 쇠공인데 불타는 쇠공한테 기도 금식하라는 말이 통해요 기도 금식은 차가운 쇠공이 하나님 만나려고 용을 써보는 그런 방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난다는 고장도 없어요 형식적인 금식 기도 해가지고 성령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덩어리 불덩어리로서 이 사람들한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기로 타오르는 쇠공인 성자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령의 화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여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을 보니까 와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잘 타는구나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성령도 이해하게 된 거죠 성령이 확실히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보낸 양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류도 눈에 보이는 성령의 화신을 맞이하게 되니 낡은 율법에 따른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자와의 연합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은 아버지 형이니까 성부랑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구시대 율법 따지지 말고요 새시대 신약의 시대는 일단 성령 받아라 해서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부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이 성령 이 성령을 그대로 구현하신 화신인 성자도 이해하게 되고 인격 차원에서 구현하신 그럼 이걸 따라가는 자신 성도도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자와 성부 아버지 아들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참된 가족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돼야 된다 빛의 사람인 신랑 성자가 신부의 방을 떠나 인류가 다시 빛을 잃고 어둠에 빠졌을 때 그때는 혹 금식과 기도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그때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성령 받아라 해줘야죠 금식 기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아예 거부하진 않으십니다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라 빛을 빛을 받다 빛을 잃어버렸으니 금식하고 기도해 그때나 모를까 나 있는 동안에는 나랑 함께 연합해서 나랑 함께 타오르자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자 성령 받아라 이게 목표죠 성령 받아라 그래서 혹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빛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금식과 기도를 찾아라 105절이요 짧아서 할게요 참된 부모를 모르는 창녀의 자녀 뭔 소리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자는 창녀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욕하려고 일어나는데 들여다보면요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만 아는 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모르는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창녀의 자식과도 같더라 이거죠 진짜 본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이 경우는 엄마는 알겠죠 근데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아버지 누구세요 그런 분 있어 그러면 알 수 없죠 사실 어머니도 모를 수 있고 이게 실질적인 비유예요 그냥 에이 욕하려고 에이 땡땡의 자녀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부모 모르는 사람 이랑 뭐가 달라 진짜 부모 알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거친 비유를 또 잘 활용하십니다 살인자 가지고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힘센 사람 죽이려고 칼로 연습해서 언젠가 죽이는 그런 거야 느낌 팍 오거든요 아 진짜 목숨 걸고 연습해야겠네요 자칫하다가 내가 죽으니까 그래 그런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천국가 천국 가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센 경고한 거죠 천국 가는 건 뭘까요 너가 마이크 타이슨이랑 싸워서 한 방에 제압하는 거야 얼마나 연습해야겠니 다시 태어나야겠네요 이런 일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목숨 걸고 한번 덤벼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감난 당시에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마 무금이 와닿으실 거예요 자 오늘 105절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나왔네요 진짜로 한 두 번 하면 두 번 안에는 확실히 끝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마보금 함께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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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